백일아! 나 천지호야! 시원하게 갈 뻔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아니 자세가 된다 그래도 상상하는 일의 말씀 굉장히 좋습니다 정준아 무언 도전 정준아 아시죠? 정준아를 한번 재조절 해보겠습니다 이거 웃겨요 진짜 아니 그래도 기대해줘지만 웃어주셔야 해요 아니 그래도 웃어본 박수 알겠죠? 네 양념인 것 같아 양념인 것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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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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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쪽도 개인기 없이 개인기 하다가 말하고 온 적이 한두 번 잘 살려 괜찮습니다 오늘 시간이 됐어요 아까 몇 차례 했을 때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연기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아프리카TV로 생중계 되는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네 네 걱정마시고 네 포지션 알러뷰 좀 한공개 나가라 저의 빅사가 하니까 네 포지션에 맞을 거예요 예 네 신사인분들 프라스허 그쯤 해주시고요 네 근데 목이 많이 마른다 네 물 좀 드니까 기다리십니다 it allows 이렇게 안 picking 이렇게 오우 패스탄이에요 진짜로 아 진짜로요 진짜로 이 회수를 안하는 사람들이 지금 박수치는 사람들 마음에서 오래갔어요 감동적으로 눈을 흘리는 분들이 약 38년 정도가 확인됐고요 감사합니다 눈에 딱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장가구름은 3번이었죠 3번 참가자분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분들을 축하드리기 위해 또한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를 도해드리기 위해 미래의 아이돌이죠 이미 아이돌인가요? 네 이분들 드려 보낸 것 같죠 죄송합니다 이분들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자기들이 아이돌인줄 알겠는데 너무 집중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집중을 해서 이번 분들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15,000이란에 뽑혔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귀여운 천사들의 축축한 공연인데요 제노키드의 깡찍하고 상큼한 무대 보겠습니다 뜨거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an언을 Lore docu 이쯤 comparic 메뉴 왼쪽 뿌려 브러시 내